안녕하세요 여러분 브리스냅티비 제임스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디어 라이카를 구매했습니다 라이카 m3 바디가 한 100만원 한 130만원 50만원 이때 할 때부터 라이카 사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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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었는데 아무래도 돈이 한 번에 모이기가 조금 쉽지도 않고 그리고 이 렌즈값 이런 것 저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라이카는 아무래도 가성비 쪽으로 나랑 안 맞을 것 같다 생각을 해서 항상 미루고 미루고 미뤄왔다가 이번에 제가 정말 감사하게도 사진학개론에서 하는 사진전에서 대상을 받으면서 또 상금을 조금 받아가지고 그 상금과 제가 요즘 카메라를 또 정리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 카메라를 정리하면서 모은 돈으로 라이카 바디를 구매했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한테 투표해 주신 분들 그리고 우리 사진학개론의 모든 그룹 멤버 분들에게 다시 한 번 정말 감사의 말씀을 말이 잘 안 나오네요 너무 기뻐 갖고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가진 이 카메라는 라이카 m2고요 원래는 m3를 살까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렌즈는 50mm이긴 하지만 요즘 사진들의 트렌드가 아무래도 28mm 거리 사진이 28mm와 35mm가 더 많기 때문에 m2로 구매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m2가 조금 더 쌌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2021년 현재는 m2나 m3나 가격차에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이 필름 카메라 잖아요 라이카 m2가 이 필름 카메라의 느낌이 진짜 어떤 바디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 카메라가 m2 카메라가 라이카 카메라가 제가 좋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빌드 퀄리티 그리고 이 묵직함 그리고 이 셔터 와인딩과 셔터의 느낌이 진짜 다릅니다 이거는 써보기 전에는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달라요 이 셔터가 굉장히 정숙하거든요 제가 한 번 소리를 들려 들리면 이런 느낌이라 이 정도 소리면 아무래도 얘가 미러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소리면 밖에서 촬영을 할 때 거리 촬영을 할 때는 소리가 거의 안 들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소리로는 밖에서 촬영을 할 때는 거리 사진 촬영할 때 진짜 좋은 셔터 소리도 갖고 있고 노출계는 없지만 그래도 135 네게티브를 쓰면 컬러나 흑백이나 딱히 노출계는 저는 딱히 필요 없을 것 같더라고요 여기 이제 달려있는 노출계가 없어도 핸드폰으로 노출 한번 찍어보고 거기에 맞게 대충 비슷하게 찍으면 사진이 다 잘 나오니까 노출계는 크게 염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이그랜더 35mm F2.5 짜리 렌즈가 달려있고 렌즈도 어마무시하게 비쌉니다 라이카 렌즈가 그래서 현재는 보이글랜더 렌즈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제 제가 천노를 사용하고 스캔을 해봤거든요 결과물이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노출계도 뇌출계 오랜만에 써보는데도 역시나 날씨가 맑아서 그런지 조금 오버해서 찍으니까 역시나 노출이 뭐 틀리는 사진은 없었습니다 제가 요거를 이제 더 써보면서 자세하게 리뷰를 해보겠지만 오늘은 요 라이카 M2를 제가 이제 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랑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카메라가 왔는데 이거 지름은 신고라고 항상 배웠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간단하게 짧은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고 있는 중이고 이 정확한 리뷰 영상은 제가 좀 더 면로를 더 사용해 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것저것 자세히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 지인분들이 꼭 제발 허튼 대 돈 쓰지 말고 라이카 구매해라 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그래도 그 말을 잘 안 듣고 여러 가지 필카들을 많이 이제까지 구매를 했었거든요 한 제가 보유한 필카가 많긴 많지만 요즘에는 그래도 한 20대, 30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20, 30대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정리하기가 이게 하나하나가 다 저에게 뭔가 되게 소중한 카메라들이라 정리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었었는데 라이카를 한번 딱 만져보고 난 후에는 지금 미련없이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라이카를 한번 써보니까 다른 카메라들은 뭐랄까 장난감 같은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이 되게 강하고 다른 카메라 없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좀 약간 두서없이 제가 우왕좌왕 되면서 말을 했었는데 이 영상은 제 라이카 M2를 사게 해주셔서 고맙다는 영상입니다 결론은 카메라 팔아서 돈 모은 것들도 결국에는 유튜브 하면서 거기에 수입으로도 이것저것도 많이 카메라를 구매를 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최종, 최종으로 구매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여러가지 것들이 모여서 사진학계론 우승도 있고 유튜브 수입도 있고 구독자 분들도 감사드리고 사진학계론 감사드리고 정말 모든 분들에게 제가 제 꿈에 그리던 라이카를 구매할 수 있게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라이카를 M2를 샀다 이런 영상이고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런 잡소리 여러가지 잡담을 해보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라이카 리뷰하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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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